일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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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고쿠고쿠는 어떤 분에게 적합할까요? 먼저 기초일본어는 끝나신 분이 좋겠네요 또한 예전에 일본어를 배웠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시험대비 또는 회화전 문법을 총정리하고 싶은 분에게 적합합니다 독해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자가 약하신 분에겐 딱이죠 고쿠고쿠는 어떤 레벨인가요? 먼저 시험대비로 따지자면 JPT500 정도 JLPT는 N4에서 N3 정도 수업입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명사부터 경화까지 정말 완벽하게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N3 레벨의 독해와 청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습 특징은요 완벽한 문법 정리를 통해서 기초를 다지기 때문에 시험대비반이나 회화를 공부하기에 앞서 자신감을 뿜뿜 상승시켜 드리지요 또한 독해와 청해 수업을 통해 부족했던 어휘력과 한자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개월에 끝내고 싶다 라고 하면 1개월 속성반을 들으실 수도 있고 천천히 저는 2개월에 완성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둘 중에 선택도 가능하죠 알쏭달쏭한 일본 문법을 한방에 정리하고 독해와 청해를 통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 선택 바로 고구보구입니다